65번. 두 명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그 사고에서. 자, 여기는 BPP 수동태 사이에 들어간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수식 부사고 수동태 사이에 들어간 BPP 사이의 부사. 이런 형태로 문법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B동사의 주격 보호자리 아니에요. B동사의 주격 보호 아님 앞에 B동사만 있다고 바로 형용사 고르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